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용구 탄생의 비밀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용구 탄생의 비밀 일단은 영상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영상이 아마 용구 탄생의 비밀의 마지막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용구 좀 제발 그만해라 라는 의견도 많았고 사실 저도 이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으로 용구 탄생의 비밀은 더 이상 안할 것 같아요 자 뭐 아무튼 오늘 영상으로 17화째입니다 바로 한번 해봅시다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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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뭐가 업데이트가 되었냐 우선은 저번 영상에서 말했었던 아수라 발발타 다음 게 나왔어요 안 봐도 비디오타 제가 그동안에 이 딱지 던전에서 계속해서 방치를 해가지고 새우를 조금 많이 모아놨습니다 지금 297조마리 요렇게 모았는데 요거를 갖다가 안 봐도 비디오타에다가 전부 다 때려 박아야죠 일단은 요거 업그레이드하고 와 데미지 올라가는 거 봐 와 안 봐도 비디오타 데미지 62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 확률 업그레이드 한번 해볼까 과연 몇억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일단 100%는 무조건 못 찍어요 그렇겠죠 자 과연 야 무슨 200 거의 300조마리를 다 썼는데 16% 와 이거 새우 진짜 많이 들어간다 어떻게 되나 모션이나 한번 볼까 과연 모션이 오 오 야 뭐야 한 대 때리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여러 대를 때려 와 어 요건 몰랐네 나 짱캠프코인 왜 이렇게 많아 아이 잠깐만 왜 이렇게 쓸 게 많아 지금 이거 큰일 났구만 자 뭐 아무튼 추가된 게 또 있습니다 새로운 펫인데 여기 보면은 황금박지라고 이렇게 또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나머지 것들 강화해주고요 근데 요번 업데이트가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은가봐요 제가 대충 봤는데 이 연구하시는 분들 반응을 보니까 업데이트 왜 이렇게 했냐 약간 이런 반응 제가 직접 한번 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업데이트를 어떻게 했길래 오케이 강화 다 했고 황금박지라는 펫이 나왔는데 요거를 얻으려면은 현질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환데 현질 할게요 어 뭐야 이거 혜자 패키지 월 7회로 바뀌었네 에? 아니 월 3회에서 5회로 바뀌었다가 갑자기 또 7회로 바뀌었어? 뭐야 이건 처음 알았네 뭐 아무튼 제가 살 것은 시즌 보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황금박지 펫을 그냥 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해야죠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해 구우 자 그러면 보상을 한번 아 맞다 이거 레벨업 해야 되지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다이아가 없네 어쩔 수 없지 혜자 패키지로 갑시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 구우 이 정도면 됐겠지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랑 그다음에 보상을 이제 또 싹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시즌 패스에서 주는 세후의 보상이 올라갔다고 해요 항상 시즌 패스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괄받기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니 분명 저처럼 한 번에 레벨 100까지 올린 다음에 한 번에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일일이 받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빠르게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오케이 다 받았고 와 새우 700조 말이야 에이 와 이거 보상 엄청 많이 늘어났구나 대박인데 플러스 시즌 랜덤박스도 까줘야죠 오케이 다 깎고 이 새우를 갖다가 지금 좀 고민인 게 뭐냐면은 와 황금박지랑 엄청 많이 생겼네 이거 아니 뭐 아무튼 지금 고민인 게 뭐냐면은 새우를 갖다가 차라리 황금박지에다가 전부 다 투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황금박지 레벨 1업을 하려면은 새우 8천억 마리가 필요해요 원래 다른 것들은 1875만 마리 막 이렇게 필요했는데 황금박지부터 이제 넘사벽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그렇게 좋나? 그래서 사실 새우를 여기다가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 이거를 일단은 강화를 하기 전에 지금 짱겜보가 와 18... 아이고야 이것도 쓰는데 한참 걸리겠구만 우선은 이거부터 빠르게 한번 까고 시작을 또 해야겠죠?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하지만은 자 그러면은 빠르게 배속으로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다 썼습니다 와 다이아가 무슨 20만 개가 생겼어 아마 새우도 엄청 많이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새우 몇 마리나 한번 볼까? 뭐야 784조 마리? 엥? 그렇게 많이 못 먹었네? 아니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상자를 또 먹었기 때문에 바로 또 까줘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가끔가다가 황금박지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낮은 황금로 나오는 거긴 하겠지만 오케이 상자 다 깎고 황금박지 4마리 나왔네요 오케이 결정했다 새우는 그냥 여기다가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 다 강화하자 어? 뭐야 예? 아니 1% 밖에 못 올렸어 뭐야 이거? 새우가 무슨 뭐야 이게? 아니 왜 왜 왜 왜 왜 뭐야 이게? 일단은 황금박지 강화해 볼게요 4억 배 강해지네 뭔가 좀 강화를 별로 못 해서 인 거 같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 세졌다라든지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최대한 올려보자 새우로 강화하면은 와 53.5 있었는데 67강밖에 못해 이게 뭐야 와 일단 껴볼게요 데미지 얼마나 올라가나 지금 데미지 69 가해서 끼면은 76가 아 이게 뭔가요 나머지 새우는 그냥 100호에다가 써야겠다 데미지 76 가해서 96가 야 100호가 짱이다 아 그냥 아까 그거 새우 전부 다 여기다가 다 쓸 거 1% 올릴 줄 알았으면 이게 뭐야 아니 그러면은 데미지 엄청나게 많이 올렸을 거 같은데 앙 쏙쏙 개 답답하네 와 이거 진짜 야 너무 아깝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근데 뽑기를 해야 돼요 특산 유물 지금 안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20만 개나 생겼기 때문에 이것도 안 뽑을 수가 없죠 바로 갑니다 오케이 다 뽑아야구 유물 보면은 야 이거 그냥 갱 유물도 많이 나왔구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스테이지 그렇게 등반 많이 못해요 내가 느꼈어 이거 진짜로 지금 데미지가 100 가긴 한데 한 1000 가까지는 올라가야지 그래도 스테이지 좀 등반할 수 있을 거 같네요 이건 너무 약해 지금 오케이 강화 싹 다 해버려구 바로다가 그냥 도전해보겠습니다 보스 도전하면은 오 이거 잡기 야 이거 데미지가 이렇게 세졌는데 잡기가 이렇게 힘들어? 그 뭐야 비디오 탑에 안 터져 오 오 아 바로 죽은 거야? 자 드디어 깼습니다 에피소드 19로 넘어왔어요 자 바로 보스 도전 보스 도전 보스 도전 자 과연 오 오 이거 센데? 잠깐만 지금 몇 스테이지까지 있어 야 잠깐만 나 랭킹 왜 426등이야 랭킹 한번 보자 지금 1등분이 440 스테이지인 거 보니까 이게 끝이네 440 스테이지까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겄네 와 근데 이거 세다 비디오 탑 무조건 한방이네 이게 한 번에 여러 대 때려서 그래 비디오 탑 터질 때 이렇게 바꿔가지고 까라치 야 이거 대박이다 이대로면은 그래도 한 400 스테이지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이야 딸랄랄랄랄 까라치 몇 스테이지까지 가나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테이지가 367 스테이지 8 스테이지네요 아 여기까지인 거 같습니다 이게 확률이 너무 낮아서 그런지 잘 못 죽이네요 380단계까지는 왔는데 야 잠깐만 아니 이거 난이도가 너무 높다 말이 단솔하 아 이번에 새로 나온 황금박쥐가 너무 빡세게 나와가지고 사실 제 기대 이합니다 요번 업데이트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겠어 저는 사실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새우 한 번에 다 모은 거 그냥 황금박쥐에다가 다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야 무슨 1억 파는데 8천억 마리가 들어가냐 제가 오늘 쓴 새우만 한 천조 마리 되는 거 같거든요 근데 그거 아마 다 했어도 강화 그렇게 많이 못했을 거야 아 차라리 100호에다가 할걸 아 이거 진짜 너무 후회되네 뭐 이미 써버린 거 어쩔 수 없죠 아니 나보다 랭킹 높은 사람들은 게임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한 거야 하루 종일 켜놓았나 보네 게임 그냥 이게 해보니까 딱지 던전을 조금 계속해서 방치를 하면은 좀 강해질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방치는 못하긴 했는데 아니 뭐 아무튼 다시 한 번 도전이나 해볼까 확률 맞춰가지고 지금 오 정확했다 타이밍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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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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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깼네 이거 아 이거 100%였으면 무조건 깨는 건데 아 망했어요 꿀던전 들어가볼까 뭐야 아 지금 꿀던전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꿀던전 보상 안 받아가지고 한 받아볼라 했더니 이 뭔 소리야 이건 또 아이 크레스케얼러는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용구 탄생의 비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할 게 없어요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이번 영상이 마지막화가 될 것 같고 오늘 게임을 해보고 나서 마지막화라고 정하길 잘한 것 같아요 아 이거를 더 이상은 계속해서 하다가는 뭔가 게임이 더럽다고 느껴질 것 같아 그냥 지금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천만원 넘게 현지랑 게임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용구예요 그래도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래는 길드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마지막화를 찍으려고 했었는데 길드가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아쉽게도 길드는 못 만들고 요렇게 끝내버리네요 네 그동안 재밌었습니다 용구 탄생의 비밀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 그럼 there Another Video 해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.